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. 어느새 또 여러분 저녁 늦은 시간이 다가왔네요. 한번 또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새 주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벌써 짜증을 내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분이 있어요. 제가 예상했지 않습니까? 또 올라가면 또 빠질 수 있다. 그냥 항상 폭락을 대비해야 한다.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무작정 올라가진 않는다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꺾이게 돼 있어요. 한번 꺾입니다. 또 꺾이고 조정받다가 다시 또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급상승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. 아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급상승할 때 이때 한번 털으라고 털으라고 했더니 또 엉뚱한 소리 찍찍하는 분들이 있던데 단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주 지겹고 힘든 분들을 한번 털어서 차익실현을 하고 좀 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일부 차익실현을 하는 거. 도저히 내 멘탈이 못 버틴다는 분들. 그런데 그런 분에 한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. 그런 깊은 뜻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아직 해매는 분이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또 조정받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건데 그 조정받는 시간은 좀 약간 좀 길 수도 있어요. 지금 상향이 안 좋잖아. 상황. 이 국제적인 정세가 안 좋아요. 지금 이란이 저렇게 뻘지대고 또 이스라엘이 또 언제 또 미사일 공격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 두 나라끼리만 전쟁하면 돼요. 근데 이게 또 확전이 될까 봐 걱정되는 확전. 확전만 안 되면은 뭐 이스라엘이 죽든지 이란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가겠죠. 패배하겠죠. 난 이스라엘 이 나라도 참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. 원래 이란이야 좀 꼴통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더 꼴통이에요. 보면은 전쟁 광야 광. 네트냐우로 보니까 총리라는 놈이 이 전쟁에 미친 놈 같아요.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실권을 잡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. 살기. 살기 위해서. 그러니까 국민들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놈입니다.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전 세계인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. 힘들어 하는 거고 미국의 바이든이 좀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저 바이든 영함도 하도 늙어가지고 지금 살이 분배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중계도 못하고 컨트롤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트럼프만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볼 때는. 잘못하다가 또 대통령 바뀌게 생겼어요. 오히려 트럼프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랬든 저랬든 간에 상황이 썩 좋진 않아요. 안 하니까 여러분 그 국제적인 흐름을 좀 어느 정도 꿰뚫어보고 삼성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악재는 없어요. 어차피 다 드러났어. 악재는 다 드러났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. 이제 호재가 뭐냐.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것 같아.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들만 좀 들어온다면은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엔비디아. 엔비디아의 소식. 아직까지만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. 빨라야 한 7, 8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 소식이 한번 터져주면은 삼성 좀 날개를 닿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삼성선자 비상이에요. 지금 보니까 임원들한테는 주 6일 근무하라고 하는 것 같아. 주 6일째 시행한다. 직원들은 뭐 하지 않는 거죠. 괜히 직원들까지 건드렸다가는 또 피곤할 테니까. 그리고 삼성그룹이 이제 비상 경영에 돌입을 했고 삼성선자를 비롯해서 비금융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 6일 근무를 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. 삼성자들을 비롯해서 삼성그룹 비금융계열사들은 임원에 한해서 주 6일 근무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고 작년에 그 호실적을 낸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등 해서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전 계열사가 대상입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그 업황 아카린에서 DS부문에서 적자를 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임원들이 이미 주 6일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. 시작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전체 임원이 이제 동참을 합니다.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추가로 근무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. 삼성물산과 중공업 삼성ena도 올해 초부터 자회적으로 주 6일 근무를 시행을 했고요. 추후 삼성전기, 삼성디스플레이, 삼성SDI 등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삼성SDI 임원들은 이미 주 6일 근무를 시작을 했고 이번 주부터 6일 근무는 임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. 일반 직원들은 예외다.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연속 DS부문에서 적자를 냈습니다.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을 한 거죠. 경기현 사장을 비롯해서 DS부문의 경영진 또한 올해 초에 연봉 동결을 했죠. 연봉, 연봉 동결을 결정하는 등 고통 분담이 나서는 겁니다. 고통 분담이 나서요. 최근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가능성도 커지다 보니까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. SK그룹 또한 월 1회 개최하던 경영진 회의인 전략글로벌위원회를 지난 2월부터 2회로 늘렸다고 하네요. 워낙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삼성전자도 부진한 실정을 냈죠. 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를 시행하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자발적인 분위기다. 뭐 그런 것 같아요. 지침과 공문을 내리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다. 뭐 구두사원을 했겠지. 그러면은 뭐 구두사원으로요. 6일 총 6일에 하면은 해야죠. 어쩌겠습니까. 임원들이니까. 임원들은 하고 직원들은 아니다. 하여튼 위 사람들이 좀 설선수금해서 좀 긴장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.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에요. 이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합니다. 그래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그리고 또 좀 보니까 뭐 쟁이 행위 또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 참 가가 아닙니다. 가가 아니에요. 요즘 보니까 그리고 하여튼 삼성전자는 오늘 보니까 7만 8,900원 7만 9,000원 정도 깨졌습니다. 결국은 저가가 종가였어요. 아침에는 8만 8,000원 갈 줄 알았는데 쭉 빠지더라고요. 갑자기 훅 빠집니다. 알루바드 오늘은 외인들이 좀 팔았어요. 182만 주 정도 좀 팔고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. 한 500만 주 이상 판 것도 아닌데 좀 팔았고 기간에들이 좀 매도세가 좀 멈춰지는 것 같아요. 한 20만 주 줄었고 이따다 싶어서 우리 개미들 한 200만 주 신나게 매수했습니다. 뭐 CL이 27만 JP 18만 넥컬이 14만 정도 매수를 했고요. 메릴린치가 266만 주 매도를 했고 UBS 16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. 우선주도 보니까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죠. 그래도 우선주는 왜 덜 빠졌어요. 왜냐 우선주는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. 본주에 비해서 더 떨어질 것도 없어.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장중에 6만 5천 9백원까지 빠지더라고요. 이거 웬일이냐 하면서 이때 막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야. 6만 5천 9백원 아주 좋은 기회였죠. 다시 6만 6천 3백원까지 다시 이제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서 3백원 빠졌고 오늘은 외인들 22만 주 꾸준히 사고요. 기간이 8만 4천 개인들이 1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UBS 16만 노무라 7만 3천 JP 7만 2천 메릴린치 2만 1천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. 또 메릴린치가 한 10만 주 정도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삼성전자 본주 우선주 좀 빠지긴 빠졌는데 본주가 좀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. 또 오를 때는 또 본주가 또 많이 올라갈 겁니다.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고맙습니다.